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전 데뷔를 지금 안 돼요.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. 사실 이제 오늘 또 원래 지금 무대가 자체적으로 힙합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제가 또 그렇게 힙합은 아닌데 그래도 근데 지금 사랑하는 느낌은 좀 힙합이 같기도 해요. 네. 여러분 부모님께 또 재미가 만들어버렸습니다. 자 그러면은 고3의 8? 와 고3인데 부모님 보여요. 내 스타일이야. 빠이빠이. 그래도 매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.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이번에 또 고3의 친구들이었고 아... 아깝다. 주주 소혜주!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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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 다음을 드려드리는 곡은 너무... 뭔가 진짜 아니야?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자체색을 때 있고 그렇지 않아요? 뭔가요? 저의 우주시도 저의 우주시도 뭐 하루에 두 번을 보는데 저의 우주시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한 사람을 저를 읽을 수는 없는데 그런 순간순간에 이 곡을 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나나 약속이 되고 나나 힘이 되어서 잘하는 그런 곡입니다. 여러분의 준비가 아니 애초에 못해 놓아서 미치잖아. 네. 그리고 마리아즈곡입니다. 하하